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젊은 날 대학을 다닐 때 학내 분위기라는 것이 주로 그 당시 상황이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것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별다른 그런 교육을 받은 것이 없지만 저는 젊은 날부터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두었던 것은 지금도 보면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상당히 신기하다 이렇게 보는 그런 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경험하고 모든 선거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나라에서 3구 대선에서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실방송까지 해서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는 도대체 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우리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가 또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3구 대선에 임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노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진영 교수가 2월 17일자 조선일보에 자작나무의 숲 사적인 삶에 대한 예의라는 그런 칼럼은 대선의 경랑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합니다. 칼럼 전문이 좀 길긴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를 한번 듣는다 생각하시고 전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100년 전 모스크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월 혁명이 성공하자 서구와 진보 지식인들은 앞을 다투어서 소련을 찾았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독일의 발트 베냐민입니다. 상류계급 출신이지만 자본주의를 혐오하고 마르커스의 유물론을 추종하면서도 공상당과 거리를 두었던 이 유대계 저술가에는 좌파 아웃사이드 혹은 타령한 부르주아 칭호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1926년에서 1927년으로 이어지는 겨울 두 달을 모스크바에서 지냈습니다. 라트비아 출신의 지적이고 아름다운 명렬 공상당원을 사랑했는데 요양소에 입원 중인 그녀에게 또 다른 남자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김진영 교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베를린에서 온 게다가 사랑의 흙이 진 34살 남자에게 모스크바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레닌이 신경제정책 NEP를 시행함으로써 개인의 시장경제활동을 허용하자 물가가 치솟고 신흥불호조화 계층이 나타났습니다. 노점상은 기독교 성화와 레닌의 초상화를 같이 팔았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은 많은데 적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난에 찌들어 신흥하는 이 도시에 병난 입속의 치석처럼 사치가 쌓여갔습니다. 이렇게 베냐민은 모스크바 일기에 적은 바가 있습니다. 과도기의 대도시는 피곤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베냐민은 연인의 숙소를 오고 가고 그녀에게 선물할 옷감과 과자와 케이크를 구입하고 장난간을 수집하고 알아듣지 못할 연극과 영화를 구경했습니다. 박물관을 떠나들며 지필과 번역도 이어갔습니다. 언어가 안 통하는 곳에서 영하 32.5도의 추위를 뚫고 다니느라 기진맥진학이 일수였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을 지치게 한 진짜 이유는 그토록 오랜 시선과 긴 키스를 허락했던 여자와 단둘의 시간을 갖지 못한 좌절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남자는 호텔, 이 여자는 요양소에 각각 지냈는데 거기에는 거의 항상 룸메이트와 방문객이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노상 다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적 시공간의 결핍은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볼세비점은 사적인 삶을 폐지했습니다. 베냐민이 한 말입니다. 소련의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공동주택, 기숙사, 막사 같은 공유주거생활을 했습니다. 파리의 전역이 사적인 것에 광채로 빛날 때 모스크바는 공동주택 방방의 불빛으로 특별한 야경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국가라는 큰 가족의 구성원인 소베트 시민은 안락한 집 대신에 공공사무실과 회관과 그리에서 사적 용무를 해결했습니다. 실제로 스탈린 시대 예술작품에는 집안의 사적이고 은밀한 장면이 등당하지 않습니다. 사적 시공간의 폐지는 개인성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레닌과 스탈린 시대에 자리 잡은 집단 공동체 문화는 전체의 이익과 질서에 종속된 소베팅 인간을 완성했습니다. 플로레타리아가 지배하는 국가에서 코미니스트가 된다는 것은 개인의 독립성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임을 베냐민은 잘 알았습니다. 시민들은 사적 의견을 공적으로 개진하지 않는다는 점도 괴뚫어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플로레타리아의 혁명이 틀렸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다만 사회주의 정치 실험의 대가가 그렇다는 사실을 냉철히 직시했습니다. 소련을 박분했던 좌파 지식인 중에는 이후에 전향한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들이 비판한 소련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개인성 말살이었습니다. 그러나 발트 베냐민은 전향 비전향으로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는 그의 지적 프라이버시가 너무 공고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연인이 공상당에 가입하라고 종용해도 그는 입당하지 않았습니다. 사상적으로 급진화할수록 조직된 이념이나 운동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브루조아에게도 끝내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플로레테아 정신이 사적인 삶을 공식적으로 추방했다면 브루조아 정신은 비공식적으로 그것을 위협하고 규제했습니다. 복제되는 욕망 소심한 순응주의 취향과 견해의 평준화 염탐과 은닉의 줄다리 같은 브루조아 사회 면면에 사적인 삶을 향한 예외 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연인과 작별한 이후에 큰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울며 떠나가는 장면으로 모스크바 일기는 끝나게 됩니다. 더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정도에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왜 이런 칼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냐. 인문학자의 눈에 비친 문재인 정권은 국가주의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머물지 않고 상권 분립을 거의 와해시켰습니다. 입법 독재는 이해할 수 없는 선거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선거는 특정 정치집단에 의해서 장악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수사기관이나 법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권력의 수단이나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공권력이 국가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는 그런 인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편의 비리는 철저하게 덥지만 반대편은 얼마든지 코에 걸면 코구리, 귀에 걸면 기구리로 기소와 고소와 고발과 재판으로 압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숨이 탁탁 막히는 표현이 적합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은밀한 방식으로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개인이 사라지고 자유가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가 사라지는 것은 내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노재봉 전 총리는 이 문제를 착히 괴뚫고 있는 지식인입니다. 그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3구 대순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재봉 전 총리입니다. 서울대학교의 정치학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이죠. 대한민국 존재의 이유가 유지될 것인가 소멸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분수령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개선왕청이 승리하면 대한민국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라면 일단 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개인과 자유의 문제입니다. 두 개념은 한반도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 생겼습니다. 북한에는 지금까지 존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에 두 가지를 줄기차게 없애려고 했습니다. 올 3월 9일 대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따르는 그런 후보가 당선되면 자유와 개인이 더 빨리 사라지고 한국의 존재의 이유도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바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걱정이자 우려이자 근심이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조국에 대한 그런 애틋함입니다. 개인과 자유의 문제. 두 가지 개념은 한반도에서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고 바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 생긴 개념이 바로 개인과 자유의 문제입니다. 한반도의 또 다른 반쪽에는 아직도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상태의 노예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80대에 이른 노재봉 총리가 이야기한 개인과 자유가 걸린 전쟁입니다. 이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다행히 당시로서는 너무나 뛰어난 시각을 가졌던 이승만이란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이후에 개인과 자유를 처음으로 맛을 본 겁니다. 그리고 7, 80년을 달려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멸되느냐 아니면 더 발전하느냐의 그런 중요한 분수령이 3구 대선이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노재봉 정총리이자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를 지냈던 분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문학 시각인 개인성의 말살이란 부분들이 모든 종류의 국가주의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아니면 모든 종류의 전체주의든 간에 국가의 역할을 극도로 그냥 고향시키려고 하는 모든 종류의 이념이나 주의나 정책이란 것은 개인성 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 궁극적으로는 집단을 우선시하고 개인과 자유를 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너무나 큰 일인 거죠. 그 부분을 진정으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